헬로 코스모 헬로 코스모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를 찾았을 때가 너무 fun 최근에는 데이식스라는 그룹을 좋아하게 됐는데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추천해줄게 우리 엄마? 우리 엄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러블리해 내가 멤버들이랑 레이니 콘서트를 보고 왔어 근데 너무너무 좋았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실제로 라이브로 듣는다는 거에 너무 황홀했어 매 순간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디션을 보러 우리 회사에 온 게 가장 큰 도전이었지 않나 싶어 가장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여자가 되고 싶다 가장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여자가 되고 싶다 오늘 밤 나는 지금 열심히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자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엄마고 두 번째는 오드리 헷번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도 너무 존경스럽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봉사활동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셨던 모습이 멋있게 느껴져 맑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바로 앞으로의 나 Group돈 ria 비행기